여러 가지 종류의 파워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. 성분도 안심 성분이에요. 자연 유래 추출물, 대두유, 토코페롤, 글리세린까지 순한 성분이 들어간 요거 보세요. 그렇죠.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. 요 마크 받기가 얼마나 어렵고요.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. 정말 이에서 다른데 4가지 보면 안 좋은 거 안 들어가 있고요. 요게 유해성분 불검추 테스트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세제 혁명은 다른 거예요. 다른 세제와 비교 불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잘 빠지는 모습은 바로 저희가 생방송 중에 아예 시연으로 통해서 다 보여드릴게요. 그렇죠. 그렇죠.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가루 세제가 아니에요. 액체 세제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앞에서 얼음. 찬물에 얼음까지 드려보았어요. 얼음물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 풀어지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세제가 찌꺼기 남으면 안 되죠. 그렇죠. 오 그냥 사르르 하고 녹네요. 그냥 샤베트처럼 다 녹았어요. 그렇죠. 찌꺼기 없어요. 심지어 저는 맨손으로 만져요. 분한 로아스 인증받은 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렇죠. 흰옷에다가 기름때부터 가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마요네즈니까 기름 덩어리. 마요네즈. 여기에다가 소스 색소 들어가죠. 뿐 아니라 과일 과즙까지 들어가면 흰옷은 누렇게 때가 지거든요. 그렇죠. 이거를 제가 바로 라이브 중에 빨아볼게요. 조물조물조물. 더러워졌다. 그런데요. 잘 보세요. 지금 기름때 분해되죠. 지금 때가 이렇게 빠져 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겠어요. 그다음에 조물조물조물. 사실 세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때는 빼주지만 그렇죠. 저희 파워 효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찌든 때, 묵은 때, 기름때 특히나 과즙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빼서 주부들이 따로 애벌빨래를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. 자 그럼 보여주세요. 이렇게. 이야. 진짜 어디다 묻혔어? 아니 기름때며 소스며 이게 과일즙이며 깨끗하게 빠져나왔습니다. 자 바로 이거예요. 자 그리고 저희 일반 세탁기, 드럼 세탁기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 오늘 저희가 무려 10통. 무려 10통을 보내드릴 거예요. 본품으로만 정품으로만 10통을 보내드리면서 이 중에 한 통을요.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 기회가 있습니다. 일단 써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는데, 자 설레는 봄입니다. 저희가 설레이는 세일폭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무려 50% 반값 세일. 자 79,800원이 아닌 35,910원까지 가격을 낮춰드리겠습니다. 역시 초반부터요. 기다리시면. 무료 체험 있으니까 고민 마세요. 일단 여러분 주문하셔야 됩니다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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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폰 앱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봄입니다. 봄!